가방이라도 하나 배울 것 같아. 누나는 내게 여자야. 누나는 내게 여자야. 누나. 네가 뭘 알겠냐고. 크면 알게 된다고? 까분다고 하지만. 누나는 내게 여자야. 잘해. 누나가 누굴 만나든지. 누굴 만나 뭘 하든지. 난 그냥 기다릴 뿐. 누나는 내 여자니까. 너는 내 여자니까. 너는 내 여자니까. 되게 꿈이 없이. 진짜 이렇게 고백할 것 같은데. 되게 진솔하게 느껴졌어요. 깨끗한. 진짜 잘했어요. 그러면 지금 당장 같이 주인공 하시라고 해도 하실. 저는 하고 싶어요. 큰 모험이신데. 큰 모험인데. 나 안 보면 너네 잠 못 잘 거야. 안 보면 너네 손해야. 자 이제 우리 차지원 자부님의 레슨. 차쌤 차쌤. 레슨이 할 것도 없고. 저는 서편제를 할 거라서. 서편제로 무대를 꾸밀 거라서.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장단. 북장단을 같이 쳐야 하기 때문에. 북장단. 네네 박자를 알려드릴 거예요. 오늘 박자만 배워보면 끝입니다. 그렇습니다. 박자만 잘 치면 되네 박자. 짧고 굵게. 아이고 아버지. 여태 눈을 못 뜨셨소. 아버지 눈을 떠서 어서 어서 나를 보옵소서. 인당에서 풍랑중어 빠져 죽던 정의가 살아서 여기에 왔소. 아버지 눈을 떠서 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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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녀를 보옵소서. 죽고 없는 내 딸 심청 여기가 어디라고 사러 오다니 웬 말이여. 내 딸이면 어디 보자. 아이고 가까워 보이네. 어디 어디 내 딸 좀 보자. 두 눈을 끔적끔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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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끔적끔적거리더리 눈을 번쩍. 떴구나. 우와. 이렇게. 우와. 우와. 그런 표현하잖아. 대박이다. 대박이다. 그리스도 속 깊은 뱀다.